남자 집사장 일어나 일어나나 밥 먹자 아이씨 마지막 동일하게 먹어서 먹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먹어요 한자분 주거 하나 드릴게요 딱 꾸미요 딱 이 정도는 안전해 아이씨 와우 아 예 예 사진 찍고 엄마가 찍을게 네 진짜 맛있겠다 팬케이크 팬케이크 나의 거 팬케이크 엄청 크다 기다려 손으로 여긴 뭐야? 언니 뭐야 여기도 예뻐 여기 카페인 것 같아 이것 봐 되게 야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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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ako 이를 깜짝 놀라 이쁘다 이쁘다 눈이 감상 그러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